장애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백미래학교 교사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사 4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수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수업시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